춤을 계속 출 것인지 아니면 자연과 같이 교감하는 현실과 이상이 충돌을 해서 그냥 열심히 연습했어요 가장 재밌어하는 거 쭉 해온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하는 거 계속 하면서 중독?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거? 인내 어... 오늘만 지나면 연습하면서 내 마음을 갈고 달라고 우리의 법 그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는다든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든지 사실 유명인으로 대우를 바라거나 그런 것에 목말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제와 비슷한 하루로 오늘을 보내는 데 집중합니다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하며 또 다른 하루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평범하고 사소하고 익숙한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의심 기꺼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사람들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 그 자체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과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며 억지로 자신을 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 우승소감을 위해 살지 않고 어제와 비슷한 하루로 오늘의 자신에게 충실하며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순수한 사람들 진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닌 진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현재를 마주하는 사람들